하긴 뭐 밴드가 거의 3만원 6만원 10만원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진블로우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짧게 좀 유용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현재 애플워치 3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.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줄질이라고 하죠. 줄을 좀 바꾸면서 거기서 좀 재미를 찾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줄을 여러가지 좀 구입을 했는데요. 최근에 보니까 뭐 반값 행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애플워치 줄들을 많이 팔더라구요. 금액대가 뭐 반값이라고 했는데 3만 얼마? 저 개인적으로는 줄 하나 구입하는데 그만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까 좀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는 정품까지는 구입을 못했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값싸고 저렴한 애플워치 줄들을 몇 개 구입을 했습니다.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굳이 비싼 걸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품들을 써도 충분히 뭐 퀄리티가 괜찮고 여러가지 저렴한 금액으로 좀 즐길 수 있다.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 3입니다. 원래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애플워치 줄이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죠? 그런데 이 제품을 좀 쓰다가 아무래도 좀 질리더라구요. 그래서 알리에서 한 몇 달러 정도를 주고 이 줄을 구입을 했습니다. 줄을 끼우게 되면 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나름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? 이거 정품으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금액대가 좀 비싼데 알리에서 유사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퀄리티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음은 그 정품이 거의 한 60만원이라고 했었나? 링크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는 그거의 유사 제품입니다. 알리에서는 한 7달러인가 8달러인가 그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저렴한 맛에 쓰니깐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오히려 괜찮네?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더라구요.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좌우에 있는 것들을 누르면 이렇게 풀어가지고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차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하고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차집니다. 제가 실제로 링크 브레이슬릿은 보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 이정도 금액에 이정도 퀄리티면 크게 나쁘지 않게 좀 고급스럽게 차고 다닐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다음 제품으로는 나일론 밴드라고 하는데 되게 가벼워서 좀 좋더라구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보면 요렇게 생겼고 보니까 정품 라일론 밴드 같은 경우는 물에 적히면 한 5분 정도 털어내고 좀 닦아내면 물기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더라구요. 그래서 이 유사제품도 과연 그럴까?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3달러? 그 정도 주고 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그냥 물에 담궈봤어요. 그리고 담궜다가 빼봐서 그냥 수건에 이제 톡톡톡 털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마른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구요. 그래서 정품이라서 물기가 빨리 사라지는게 아니라 원래 이 재질이 그렇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하긴 뭐 밴드가 거의 3만원, 6만원, 10만원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적이지 않을까? 라는게 제 생각이기도 하구요.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품 포함해 가지고 총 한 4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줄은 좀 많이 갖고 싶긴 한데 만약에 금액이 좀 부담돼 가지고 정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알리익스프레스 뭐 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유사제품들을 좀 여러개 구입하셔서 좀 이것저것 바꿔보는 좀 그런 재미요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애플워치를 이용해 가지고 뭐 알림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시계를 보고 뭐 그런 행동들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재미 찾는 거 뭐가 있겠어요? 단순히 뭐 밴드 좀 바꿔 봐 가지고 좀 새거 느낌 나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끔씩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주문을 해서 중간중간 바꿔본다라고 하면 굳이 애플워치 4가 아니더라도 뭐 좀 재미있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무료배송으로 배송해주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뭐 아무래도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요. 저같은 경우는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일 걸려서 받았던 것 같고 이 제품은 무료배송임에도 4일만에 배송을 받았어요.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문을 해 놓은다라고 하면 좀 재미있는 밴드들로 교체를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이 영상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 가지고 댓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